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겐지됩니다! 아 겐지 아니고 딴거 할거에요 울리쇼해야지 태경 저분 디바 엄청 잘해 디바 엄청 잘해 와 디바 궁 쓰는거 엄청 많이 쓰더라고 딜을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는데 궁을 엄청 빨리 쇼어요 디바 궁 그렇게 빨리 못쇼는데 저분 엄청 빨리 쇼어 아니죠 동전 망겜이죠 동전 망겜이에요 아무리 해도 동전에서 그렇긴 하죠 소통만 잘하며 솔직히 점수 낮아도 소통만 잘하면 전수 높고 소통 안하는 팀보다 더 낫던데 아니요 그 사람 아니에요 딴 사람이야 맞나? 아니 그 사람 아니야 딴 사람일거야 그 사람 마크 찍는다고 시간 없어 2층 오는거 같아요 2층 아프리카 하고있습니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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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부드와 와 이거 누가 때린거야 라인부드와 라인컷 그슈헤드 오른쪽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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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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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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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2층에 들어와있어요 리퍼 들어옴 거점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왼쪽으로 가요 아 나한테 왜이러니 이거 리퍼 파 Z 에이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 것 같아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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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죠 그래 아아 브라이 같은 놈들 올라가자 올라가자 힐러가 죽으면 절대 안 돼 투 힐러긴 한데 그래도 힐러 죽으면 안 돼 리바 보 좋아 공 하나 라지 엔지보 좋아 아 나도 올라가고 싶어 리퍼 뒤로 올라가요 리퍼 뒤로 올라가요? 리퍼 조심 리퍼 조심 리퍼 부 좋아 리퍼 컷 주먹 컷 내 분노의 주먹을 받아 내 분노의 주먹을 받아 올라갈게요 저 겐지 공 들어올 때 초월 쓸게요 이 시우님 공 아끼세요 예 정면으로 와요 정면으로 몰려와요 겐지 부 좋아 아 멱크리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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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멱크리에 피 비트 비트 못썼어요 리퍼 조심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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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방 옆방 겐지 공 있어요 겐지 공 조심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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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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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리퍼 개피인데 이거 리퍼 리퍼 아 영호 싸우니까 피하네 겐지 반피 겐지 개피 오케이 겐지 따 공원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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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왜 이리 빨라 이속 버프 좋나보네 게임 개피인데 개피 개피 나이스 나이스 네 리스폰 바뀌었네요 좀 빼자 저희 멱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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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맥크리 따 치오 컷 오오 싸웠어 싸우죠 어이구 리퍼 리퍼 왼쪽 라인 따요 이거 라인보좋 라인보좋 리퍼 리퍼 아 밀면 안된대 죄송해요 네 리퍼 리퍼 컷 아 내가 밀어버렸어 안 밀었으면 원숭이 그냥 따가 빠지는건데 아 제가 겐지 공에 초월 쓸게요 한 번 더 예 저 저기 멱크리만 볼게요 수 daughters 어 초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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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멱크리 젠장 늬지 개피 멱크리 아 저렴 때 뭐 주 밑에 그냥 어린 Kent 타 하물 하물 정면석양 정면석양 아이고 힘들 것 같다 비비기 아이고 좋겠다 카디 점수 명세 상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정면석양 여기가 정면석양 툴? 탱탱 안되네? 자리 하나 로드워그 하면 되겠다. 딜을 뺐는데. 와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쥬금이 너의 곁을 건넌다. 어이 뭐야. 뿡뿡뿡뿡뿡 축. 이 판 이기고 자야. 80점 다시 부프시켜놓고 참. 아. 그래요? 뭘 쳐다봐. 뭘 쳐다봐. 디바 이쁘다. 뭘 쳐다봐. 눈 깔아. 이놈아. 뭘 쳐다봐. ㅎㅎ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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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씨 유보 좋아. 리퍼 망렬아 빠졌어요. 천천히 들어가요. 저도 2층으로 올라갈게요. 그리고. 너무 달리시면 안돼 리퍼님 뭐하세요? 야 왜 여깄지? 라인컷 라인컷 나 뭐했지? 뭐했을까? 아이고 자비 라인컷이요 라인컷? 시바 너무 아픈데요? 리퍼 왼쪽에 있어요 리퍼 내려왔어요 망냐가 빠졌어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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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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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공 없어요 아 빛 빠졌어요 빛 빠졌어요 왕 공 두개 빠졌어요 모여서 봐요 모여서 내가 왜 이리 디치 치는걸 좋아할까? 아 왜 통수 치는걸 좋아하지?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정면으로 가야되는데 정면으로 가야되는데 왜이러지? 공격할땐 정면이 좋은데 치유님 공으로 진입할까요? 라인 끌려갔어요 왼쪽에 리퍼가 있죠 리퍼 왼쪽 들어갈게요 리퍼 왼쪽이 밑에 있어요 리퍼 타세요 리퍼 어째요 지금 고고고고고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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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고고고 너프 너프 안해 안해 계단 루시 개피 루시 개피 어이구 피차스 키 라인 라인 좋아 라인 라인 컷 라인 컷 목표 목표 지반의 목표 지반의 목표 지반의 목표 목표 포착하는 죽었고 맥크리 리퍼 왼쪽으로 와요 조그만 길 그 뭐야 앞에 어이구 리퍼 궁각 리퍼 궁각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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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컷 저거 맥크리지 않네 스크리 개피인데 안 될 듯 안 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미친 디바일치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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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낙공 쓰면 초월 쓸게요 네 라인 컷 라인 다운 난다 나이스 응 이 층에 소르죠 이ок 이층에 소르저하고 멧크리는 밑에 있어요 공격기 충전승이야 흔들죠 흔들죠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있어요 메크리컷 루시우컷 라인 오른쪽에 솔러 톱교야 솔저 개피? 3명 밀어요 3명 2명 더 오세요 오케이 나이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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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아낄게요 저 저 공 아낄게요 오케이 루시우 다운 나이스 오른쪽에 맥크리 뭐하는거지 저거? 솔저 다운 니가 니가 어 뭐야 슈발 아 잘못 눌렀어 아 슈발 어이구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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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슈발 기퍼 낙궁에 초월 쓸게요 아 그립박스 아 에임 극혐 저 아직 없어요 더 공 조심하세요 정륜시 한 60% 됐을거에요 초월할 준비가 되었어 어둠으로부터 초월zel 안돼잉 안돼 Craig 내거 다 씹혔어 라잉 보조아 저거 먹어야 돼 제발 제발 Ohh 라이찬 라veLL 라이찬 алась 렌RS meningitis 소리소리 라임 노공 솔저 노공 칤 Everyone 칤 everything 맥크리공있어 공 세개 뺐어요 저희 뭐해서 가죠? 라인이랑 리퍼랑 왼쪽에 솔져 왼쪽에 솔져 맥크리 같이 돌아요 이거 디바마다 같이 다니니까 그 편이네 2층에서 1층을 내려가면서 자를게요 솔져 2층에 없네요 왼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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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왼쪽길 솔져 솔져 솔저란다 오케 나이스 나이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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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솔져 왼쪽 2층에 두명 왼케 나이스 동전게임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전만게 어 바뀌었다 채널 바뀌었다 채널 바뀌었다 와아 채널 바뀌었다 수비인데 이거 수비 수비 채널 바뀌었으니까 아 진짜 너무 슬프네 까지 이거 음.. 잘해보죠 2층만 막으면 되는데 예 2층만 막아보죠 애들이 지치기를 막 많이하고 리퍼가 있어가지고 막 지치기 하던데 겐지 할 것 같아요 겐지도 오고 예 겐지 올 것 같아요 극형 겐지 정크렛 할까요? 아 아니다 정크렛 할까요? 안될 것 같음 잘하는거 하죠 저희 삐끗 실수 정크렛을 잘하긴 하는데 삐끗 실수만 하면 게임 터질 수가 있어가지고 메이 할까요? 응? 자리아 너 필요한거 자리아도 좋긴 한데 근데 원숭이는 또 그거 커버 쳐야되니까 태경님은 디바하시고 일대로 가죠 조합 괜찮네요 맥클이 없다면 좀 그렇긴 한데 슬쩍 있어가지고 슬쩍 커버 줘야죠 공격이었는데 채널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뀔 때마다 채널이 바뀌거든요 음성 채널이 근데 금방 공격을 하다가 채널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수비죠 채널이 안 바뀌면 공격 그대로 가는거고 채널이이of 소유소님이 제니안타임이랑 같이 저기 왼쪽 2층에 같이 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 위주로 좋아요 제니안타임 엔지 돌더라구요 여기 제가 앞에서 보고 말해드릴게요 비바 백크림 2층으로 밀고 오네요 밀고 오네요 루시우 개피 루시우 다운 상대 루시우 다운 오케이 나이스 한쪽부터 밀고 들어갈게 어이구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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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다운 라인 라인 따져 라인 다운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아 내 죽겠는데 더 낀다 뺄 수 있어요 지금 빼요 앞에서 91% 한턴 한턴 오른쪽으로 다 와야되 또 오른쪽으로 밀고 오네요 또 오른쪽 힐 힐 힐 나이스 어이구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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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2층 리퍼 2층 리퍼 리퍼 컷 리퍼 컷 계단 계단 오케이 쩔 죽으면 안되 죽으면 안되 이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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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오케이 나이스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초월 초월 잘 써야돼 초월 저 이거 솔저공에 쓸게요 직선을 밀고 온다 시간 없어서 오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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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없어요 상대 공공공 솔저다운 석양 정면 석양 정면 1층 러프러프러프러프 오케 다운 아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이스 수고하게 잘하시네 우리팀 우리팀이 너무 잘해 궁 아까 3킬인가 그거 같은데 공격할 때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맞네 그거 맞다 3킬 그러니까 전혀 궁이 안 보일 거기에서 갑자기 궁이 날아갔어 진짜 잘하신다 야 잘하셨어요 저거 숨어있다가 갑자기 디바 밑으로 튀어나와서 궁을 날리고 진짜 순간적인 저 에임 부럽다 너무 부러워 부럽다 부럽다 부러워 80 올려놨네요 다시 근데 리퍼가 왜이리 잘 되지 나 리퍼 엄청 못하는 영웅 중에 하나였었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잘 되네 발 좀 탈아내 놓고 자러 가네요 그럼요 그럼요